오브랜드 리더입니다. gere Takin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lesi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쥐입니다 소리 짜러 저희가 모모랜드가 경북톤인 TM 대회에 홍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와서 축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신나! 신나! 그리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그쵸 여러분? 춥지도 않고 네 이렇게 저희 공연 남은 곡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곡은 어마어마의 이해를 먼저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만 나왔잖아요 혹시 마지막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시나요? 뭐라고 하려고? 네 맞아요 저희가 체육대회 분위기를 한층 더 품풍 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곡으로 품풍을 준비해봤습니다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무대를 위해서 저희 미리 연습을 한 번 해봅시다 너무 좋아요 설레여 너와 나의 런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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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맘을 줬다 갖다의 왕대로 런데룸 런데뷰 여러분 무대할 때 들을게 즐겁게 해주실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으로 품풍 들려드리도록 하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출동 택배 감사합니다.